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생활 속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숨기능과 함께 스마트폰 과위존 등 여러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충남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 충남 스마트심센터 최명호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도의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는 참여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강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와 역기능인데요. 2018년 스마트폰 과오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2명이 과오존 위험 상태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실무 담당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와진흥원, 충남 스마트심센터가 주관하여 제1회 건강한 디지털 도민을 위한 2019년 충남 심포지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만큼은 스마트폰 과오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 같은데, 도내 상황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스마트폰 과오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17개 시도에서 스마트폰 과오존율이 11위였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충남도는 2017년 2월에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청소년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홍보 및 상담 치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의 18년 스마트폰 과오존율은 전국 대비 14위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심포지엄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주제 발표와 기조 강연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스마트폰 과오존 현황 및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람, 그리고 디지털 포용을 위한 유언의 구성과 중단기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역기능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동대학교 신성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중독 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선용 정책을 제안하였고, 연령대별, 매체별 선용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과기정통부 오영수 국장님께서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사회 혁신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곧 DSI 지원 연계, 참여자의 교류 및 지원 등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토론을 통해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 과외 전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도는 2017년 2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를 제정하였고, 홍보와 예방교육 및 상담 치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스마트심센터는 이 스마트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심토와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바른 사용 및 또래관계 증진과 자아정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정보와 역기능 및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정책을 우선시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이번 심포지엄이 중요한 자리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첫째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스마트폰 과오존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사회 혁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한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보와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제의 키워드는 청소년과 정보와 역기능,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먼저 정보와 역기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정보 역량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가치 분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의 디지털 청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이 정보와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상소라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AI,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ICT 미래 기술에 대한 단계적 학습과 체험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CT 미래 기술에 대한 노출은 긍정적인 정서 자극으로 작용해, 도민들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 제안의 가장 큰 혁심은 협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심포지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각 가정과 학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취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삶에 매우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길거리, 그리고 지하철, 어딜 둘러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물론 소셜미디어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우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남 스마트심센터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도민의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께서는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충남 스마트심센터를 방문하셔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보화 역기능 해소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 스마트심센터 최명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